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하족 여러분 드디어 저희들이 9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다니엘에서 24번째 강자로 다니엘의 꿈입니다. 저희들 달이 바뀌었지만 8월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다니엘의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에 계속 넘버링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번째 강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에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다니엘에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저희들 7장의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일날 다시 반복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말씀이 짧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중심사상에서 박윤 목사님의 강해집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는 것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역사편은 지금 이 부분에 조그맣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면 비교를 해보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우리 각자의 환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럼 벨사살방 1년이란 것은 바로 4장과 5장 이 사이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5장의 시작이 바로 벨사살이 망하게 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이 두 개의 예언은 이 시기에 너부갓네살리 시대가 끝나고 왕권이 여러 번 급속도로 바뀌다가 벨사살이란 악한 왕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기 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레스왕 1년 단일 이 부분은 고레스왕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6장이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어떻게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자굴에 처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주권이나 세상 나라들한테 휩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일순간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사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니엘이 2장에서 봤던 그 환상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게시를 받아요. 게시를 받는 것의 특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요. 처음에 2장에서 받았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적이지만 구체적이에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이 예언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지금 예언 말씀이 완성된 시기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점점 반복적이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제림도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가 되었어요.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있는데 바로 때에요. 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이거 다니엘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이번 달 상고하면서 확인할 텐데 하나님이 이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을 때 이 때가 언제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때와 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히려 누가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면요? 언제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걸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빨리 전해 그래서 빨리 그 전까지 사람들 회개시켜요. 이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때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거짓 신앙을 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특징이 뭐예요? 이 때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신앙만 양성할 뿐이에요. 오히려 멸망의 자식들만 양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세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거든요. 다니엘이 이 글을 쓴 거는 동일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이것을 써서 알리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어짜여 이토록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웠느냐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잘 믿게 되는 건 뭐예요? 다니엘은 오직 두 나라를 경험했어요. 네 짐승의 두 짐승을 경험했어요. 이 뒷부분에 이 수수와 수양의 이단은 너무나 처절한 역사예요. 그리고 오히려 71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서도 남방원과 북방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박해가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복 이후에도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될 히브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받은 은혜를 굳게 지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다니엘에게 주시고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다니엘의 말씀과 요한계시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언편으로 세상 국가들의 멸망과 메시와 왕국의 도례를 얘기하면서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을 살펴주는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꿈의 배경을 얘기해주고 내일부터 이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참된 믿음의 제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에 관한 거예요. 자, 이런 믿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면 너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정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제목이에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나를 계속 선대하셔서 총리의 직을 계속 맡기실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라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셨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본문 묵상하기를 한 다음에 중심사상의 내용을 읽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사상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강해짐 내용을 고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중심사상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시다 바벨론 벨사상 원년에 벨사상할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우리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침상이 저녁의 그 침상이 제가 강제 좋아하는 10편, 16편에서도 밤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도다면서 침상이 바로 어떤 장소냐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밤이 향락의 밤이고 죄악의 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수하느라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진수하느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 중심상상에서 보고 우선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떠한 방법을 환상을 보고 기록했냐면 바로 저녁의 침상일 때 꿈을 통해서 언제는 침상이고 어떠한 방법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해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일에 대략을 기록했대요. 환상 중에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물려와요. 사방에서 이것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중심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나타난 예언은 구약이 어느 예언보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특히 이 환상은 주전 4세기에서 1세기에서 발달하고 활성됐어요. 즉, 주전 4세기에서 1세기에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진약에서는 다니엘에서 7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너브갓네사랑 그의 통치 2년의 조상을 보았고 그 후 약 58년 후인 벨사살랑 원년의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70세 전이에요. 양계시가 임한 시대교적 살펑을 한번 봅시다. 2장에서는 너브갓네사를 다스리던 바벨론은 최고로 강성하며 왕권도 가장 든든히 서 있을 때예요. 그가 군사적인 능력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펼칠 때예요. 그리고 정복한 그 과실이 자기들한테 보였을 때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올 정도로 바벨론과 그의 권력이 최고조일 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심을 보여주며 바벨론이란 나라도 왕권도 유한함을 가르쳐줘요. 분명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해요. 언제? 권력이 최고조일 때. 7장에서는 좀 달라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시는 벨사살 원년으로 벨사살의 집권 초기예요. 바벨론은 윤리적으로 타락으로 인해 비극적인 종물로 치덕고 있었고 정치력의 주도권도 벨사살 같은 타락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정치를 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점점 타락의 강도가 심해져요.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라 좀 발언하게 그러지만 정치성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꼴을 할 때 보면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다 그러잖아. 다 똘똘이잖아. 다 그만그만 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타락이 보편화되고 있고 타락한 자들의 권력을 잡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었고 또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타락을 하는 이때는 종말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다니엘처럼 경관한 사람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냐는 거야. 그때 성도는 뭐 하겠냐는 거야. 사람들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보는 계기를 갖게 돼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아 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58년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이 나라가 나 같은 사람에 이제 더 이상 중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천명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에 단일이 없었거든요. 한직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워골해 갈 수 있고 분통해 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이때를 무슨 계기로 삼아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벨사살 원년에 이 계를 주셨다면 바벨론 권세를 무너뜨릴 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를 다니엘에게도 2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7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징조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준비하게 하세요. 믿는 자가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세요. 믿는 자가 더욱더 굳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역사적 배경은 의인이 핍박을 받고 선을 위협하는 악의사력에 날뛸 것을 목격하고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 사탄의 기원과 장래 운병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다니엘을 격려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지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무엇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권면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하고 유한계시록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게시의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고요한 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향락과 범죄의 시간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휴지의 시간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모라지경에 빠져 자신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받은 것을 기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몽사몽 간에 꿈을 꾸고 아,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뭐였지? 하면서 차라리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게시의 방법을 주신 바로 그러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봅시다. 첫째,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밤은 인간이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고요하고 은밀한 정적인 시간이에요. 성도는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둘째, 침상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침상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미시래요. 셋째,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은 게시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어요. 다니엘은 머릿속으로 게시를 받았고 이는 모라지경이 아니라 분명히 의식 속에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네번째,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진술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게시를 성문화하였어요.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게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문서화시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돼요. 자, 게시를 주신 배경을 봅시다. 첫째, 내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서 하늘의 내바람이란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섬내의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섬내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게시력에서도 딱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에게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둘째, 내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었어요. 큰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은 언제나 바다처럼 흥용하고 이 세상 날아들은 흥망성스러운 바다의 물결과 같아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푸시는 바람이에요. 셋째, 큰 바다에 큰 짐승 넷이 나왔어요. 바다의 짐승은 세상 국가를 상징해요. 무지싸하고 잔인할 정도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짐승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아먹으려 하고 무엇이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러한 네 마리의 잔인하고 추악한 짐승을 우리에게 차라리의 대로 보고 있어요. 넷째, 짐승의 모양과 크기와 특징이 각각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세상 국가들은 이름, 크기, 국가, 정책, 통치, 방법들이 달라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짐승의 본성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그 기호는 바다예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은 좋아 보이고 어느 것은 나빠 보이고 어느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 보이고 누구에게는 나빠 보여요. 이 세계를 보면 보여요. 미국과 우리 얼마나 친해요. 하지만 미국 중동지역에서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내전이 반발이 심한 곳들이 왜 미국과 소련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각자 한쪽 팀을 지원함으로써 그 내전이 극심화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유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유럽 사람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루어온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상대적이에요. 본성적으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모든 면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면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중국 얼마나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래서 상대적이야, 균형적이야 이것을 이제 세상 정치에 맡겨놓고 세상 외교에 맡겨놓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국가는 본성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룩될 수는 없어요. 오직 무엇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큰 돌이 이루는 거룩한 산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카페 오늘 아니면 내일 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정답이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두고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개시의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개시를 어떻게 해주세요?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2사에서 언급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다니엘에서의 예언도 그러고 2사에서의 예언도 그러고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니엘에게 분명히 이 시점을 경험하게 하세요. 바벨론과 메디아와 바사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남겨진 말씀을 BC 4세기에서 2세기에 있던 성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 개시를 통해서 이현대 마지막 재림 때 이거는 다니엘에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에서의 말씀이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 개시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속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믿게 하세요. 이 부분이 바로 이사회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가까이 있는 일을 예언을 해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좀 더 먼데 있는 일은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믿게 해요.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런 장치, 증명 방법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막 때나 안 가르쳐준다는데 자꾸 때만 포커스를 둬요. 어디예요? 막 이렇게 이 세상, 이 짐승이 뭐예요? 알게 되잖아요. 4세기, 2세기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 되셔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논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어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